네 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? 아 근데 뭐라고요? 잘 못 들었어요 아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? 아 믿... 저 좀 전도해 주시면 안 돼요? 아 예 아직은 안 믿고 계세요? 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장가 가고 뭐하고 그게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 안 믿고 살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? 지옥 가니까 아 그렇죠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? 그런데 갑자기 뭐 예수님 믿어라 그게 믿어지나요? 잘 안 믿어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노력을 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말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말이 목이 말라요 소나 말을 물을 물가로 데려왔는데 얘가 물을 안 마셔 그러면 그 가축이 목말라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신 마셔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대신 믿어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믿음도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없고 주님은 주님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내가 전했을 때 예 저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믿을래요 이렇게 믿으려고 마음을 가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?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